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옛 이야기는 조선 후기 때 지어진 고전, 심생전이랍니다. 심생전은 작가 이효기 쓴 작품으로 그 당시 18, 19세기 조선의 모습은 신분 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시기였다고 해요. 벼슬을 사고 팔기도 해서 누구나 돈만 있으면 양반이 될 수 있었죠. 그럼 신분 차이 때문에 비극으로 끝난 사랑을 써내려간 이효기 작품, 심생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맑은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한낮에 심생이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평소와 달리 장날처럼 붐볐어요. 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무척 많구나. 모두들 나처럼 임금님 행차를 보러 가는 거겠군. 며칠 전부터 임금이 나들이를 온다는 소문이 찾아있거든요. 임금님이 오랜만에 행차하시는 거잖아. 아주 볼만하겠는걸. 물론이지. 임금님을 뵐 수 있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야 없지. 백성들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길거리로 모여들었어요. 임금이 지나가기로 되어 있는 길거리는 몰려드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종로에 도착한 심생은 뒷줄에 섰죠. 사람이 너무 많아 앞쪽으로 나아갈 수조차 없었어요. 심생은 임금의 행차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집을 나서기 전 어머니가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생아 공부는 안 하고 또 어디를 가느냐 내년에 있는 과거 시험에는 꼭 급제해야 한다. 심생은 얼굴을 징그렸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자나깨나 과거 타령이시군. 과거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편안히 살 수는 없을까. 심생은 한양에 살고 있는 선비였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한 양반 집안 출신으로 과거 급제를 목표로 몇 년째 오로지 공부만 하고 있었어요. 심생은 남자답게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게다가 성격이 괴활하여 주위에 친구가 많은 편이었죠. 하지만 심생은 아직 총각이었어요. 혼인은 과거 시험 뒤로 미뤄두었기 때문이었죠. 임금님이 오시려면 아직 멀었나? 심생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거리 저편에서 풍악이 울리더니 임금이 타는 수레 행렬이 나타났어요. 행렬의 맨 앞에는 군사 수백 명이 힘차게 행진했죠. 그 뒤로는 화려한 깃발과 창칼을 지켜든 행렬이 뒤따랐습니다. 임금은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있었는데 그 앞뒤에는 커다란 해에 가리개를 든 시종과 말을 탄 악대가 나르고 있었어요. 심생은 임금의 수레를 보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양에 살고 있어도 임금의 수레를 보기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악대 뒤에는 문무백간과 왕족들이 따르고 어가 행렬의 맨 뒤에는 병사 수백 명이 쉴 새 없이 좌우를 살피며 행군했어요. 백성들은 어가 행렬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하고 위험이 있는 행렬에 완전히 기가 죽었죠. 행렬이 다 지나가자 심생은 집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심생의 눈앞에는 여전히 어가 행렬을 화려하게 장식한 깃발과 창칼이 아른거렸죠. 정말 멋진 행렬이었어. 오늘 지켜본 어가 행렬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구나. 심생은 즐거운 마음으로 종로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종과 여자아이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종은 누군가를 붉은 비단 보자기로 덮어 씌운 채 등에 업고 있었어요. 여자아이는 붉은 비단 신을 손에 쥔 채 그 뒤를 따랐죠. 보자기 속 저녀는 얌전히 업혀 있었습니다. 심생이 일부러 소매를 스치며 지나가 보았지만 처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청계천에 다다랐죠. 다리를 건네려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비단 보자기가 벗겨졌습니다. 그 바람에 등에 업힌 사람이 드러났어요. 짐작한 대로 다 자란 처녀였습니다. 얼핏 보아도 빼어난 미인이었어요. 한편 처녀는 아까부터 보자기 속에서 심생을 보고 있었습니다. 심생이 처음 뒤를 따를 때 처녀는 남색 두루마기에 초립을 쓴 선비를 발견했어요. 보자기에 가려 어렴풋하긴 하지만 잘생긴 선비가 따라온다는 걸 금세 알 수 있었죠. 그러던 중 바람이 불어 보자기가 벗겨지면서 처녀와 선비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였어요. 당황한 처녀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여종이 얼른 처녀의 얼굴의 보자기를 덮어주었어요. 그러고는 빠르게 다리를 건넜습니다. 심생은 처녀의 얼굴을 보고 나니 심장이 먼 것 같았어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여종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종은 소공동 홍살문 근처에 이르렀어요. 그곳에는 기와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종은 그 집 가운데 한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심생은 여종이 처녀를 업은 채 사라진 집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참 동안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옆집 노인이 문 밖으로 나왔어요. 할머니, 잠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심생은 처녀의 집을 손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집에 어떤 분이 살고 있습니까? 따님이 있는 것 같은데... 맞소, 열일곱 살 먹은 딸이 아직 시집을 가지 않고 부모와 살고 있어. 이 댁 어른은 호조에서 일하다가 물러났다오. 아, 그렇군요. 혹시 따님 방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골목길을 조금 걸어가면 하얀 칠을 한 담장이 나올 거요. 담장 너머에 있는 별채가 이 집 처녀의 방이지. 노인은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심생은 노인에게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어 가는데 심생은 처녀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천장에도, 벽에도 보이는 것은 온통 처녀의 얼굴뿐이었습니다. 심생은 어머니께 둘러대고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와서 하룻밤을 먹고 가라고 합니다. 심생은 어두운 거리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고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처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심생은 주위를 휘둘러보더니 담장을 훌쩍 넘었어요. 그리고 마당에 서서 별채를 바라보았죠. 방에는 아직 등잔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심생은 발소리를 죽이고 처마 밑으로 다가가 방 안을 살폈어요. 방 안에는 처녀가 요정 둘과 있었어요. 처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책을 읽고 있었죠. 심생은 처녀의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산 속에 깨꼬리가 울듯 목소리가 맑고 깨끗하구나. 내가 지금 처방에 처녀와 마주 앉아 있다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심생은 눈을 지그시 감고 처녀의 목소리에 흠뻑 취해졌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가고 그 사이 두 여종은 깊이 잠들었어요. 처녀도 잠을 자려는지 등잔불을 꾸고 누웠죠. 그런데 처녀는 바로 잠들지 못하고 계속 몸을 뒤척거리는 거예요. 심생은 방 안을 살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나 왜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거지? 심생은 처마 밑에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밤을 꼬박 세웠어요. 방 안에 누운 처녀도 심생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이 되자 어디선가 어디선가 종소리가 은은히 들려왔어요. 심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넘어 처녀의 집에서 나왔죠. 어느새 날이 부역해 밝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심생은 심생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데도 정신이 말똥말똥했어요. 처녀의 책 읽는 소리가 자꾸만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처녀를 만난 지 아직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 걸까? 저녁때가 되자 심생은 또 어머니에게 둘러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곧바로 소공동 홍살문 근처로 갔어요. 지난밤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질 때까지 거리를 돌아다녔지만 이번에는 처녀의 집 담장을 곧장 넘어갔어요. 처녀의 방에는 등잔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제는 책을 소리내어 읽더니 오늘은 바느질을 하고 있구나. 심생은 처녀가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처녀는 등잔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처녀는 지난밤처럼 이리리척 저리리척 하더니 가끔 긴 한숨까지 내쉬었죠. 심생은 방안의 기척에 길을 세우고 있었어요. 뭔가 큰 고민이 있나보다 그 고민을 풀어주지 못하고 지켜보고만 있자니 답답하구나. 어느새 어느새 새벽이 밝았습니다. 심생은 종소리가 울리자 처녀의 집에서 나왔어요. 심생은 날마다 어두워지면 담장을 넘어 들어갔다가 종소리가 울리면 그 집에서 나왔죠. 하지만 처녀는 하지만 처녀는 밤마다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등잔불을 끄고도 오래도록 잠 못 듣는 날이 많았습니다. 심생이 처녀의 집을 찾아간 지 이래쯤 되는 밤이었어요. 심생이 막 처마 밑에 앉았는데 처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얘들아 오늘은 일찍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잤구나. 몸이 불편해서 일찍 자야겠다. 그러세요. 아가씨 심생은 컴컴한 창문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고민을 많이 하더니 결국 병이 난 모양이구나. 심생은 처녀가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처녀는 또 늦게까지 잠 못 들고 몸을 뒤척이는 거예요. 심지어 탄식하는 소리가 창밖에까지 들렸죠. 몸이 불편하다면서 몸이 불편하다면서 일찍 자지 않고 말이야. 심생도 처녀가 걱정되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샀죠. 그 뒤에도 처녀는 고민이 더 심해지기라도 한 듯 밤마다 한숨과 탄식을 거듭했어요. 그렇게 심생이 처녀의 집을 찾은 지 스무 번째 날밤이었습니다. 그때도 심생은 처마 밑에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처녀가 처마 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심생은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도 누군지 대번에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 처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놀라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심생의 귀에 속삭였어요. 선배님은 청계천에서 저와 눈이 마주쳤던 분이시죠. 선배님이 날마다 찾아와 밤을 지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소리를 지르면 선배님이 어떻게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어서 저를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뒷문을 열어드리지요. 처녀의 말을 듣고 심생은 순순히 안았던 팔을 풀어 처녀를 놓아주었어요. 처녀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여종에게 말했죠. 고단체에 가서 어머니한테 큰 자물쇠를 달라고 하여 가져오너라 날이 어두워 무섭구나. 예 아가씨 여종은 안체로 들어가 곧 자물쇠를 받아들고 왔어요. 처녀는 그 자물쇠로 열어주기로 했던 뒷문을 굳게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등잔불을 끄고는 잠자는 척하는 거예요. 심생은 어이가 없었죠. 뒷문을 열어준다고 해놓고 나를 속였구나. 그래도 잠깐이나마 만나봤으니 다행이 아닌가. 그날 밤 심생은 처마 밑이 아니라 뒷문 앞에서 밤을 지새 왔어요. 심생은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처녀를 찾아갔습니다. 처녀와 다시 만난지 일주일쯤 지나서였어요. 저녁 무렵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줄기차게 내렸죠. 비가 온다고 해서 안 갈 수는 없지. 심생은 비옷을 챙겨 서있고 처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처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장대같이 굵은 비가 세차게 쏟아졌어요. 심생은 온몸이 젖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심생은 어김없이 불이 꺼진 처녀의 방 앞에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처녀가 갑자기 일어나 여정들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얘들아 일어나라 어서 등잔불을 켜라. 여정들은 졸른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시키는 대로 등잔불을 켰어요. 그러자 처녀가 여정들에게 말했죠. 너희는 오늘 안체로 건너가서 자거라. 예, 아가씨. 여정들은 안체로 건너갔습니다. 그러자 처녀가 방문을 활짝 열어져치고는 땅바닥에 앉아있는 심생에게 말했어요. 선비님 안으로 드시지요. 순간 심생은 자기 길을 의심했습니다. 심생은 벌떡 일어나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처녀가 심생에게 말했죠. 선비님 잠시만 편히 앉아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더니 처녀는 조용히 방을 나가 안체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얼마 뒤 부모님을 모시고 방으로 들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심생은 처녀의 부모를 보고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큰일 났구나. 부모님한테 들켰으니 그게 혼나겠구나. 놀라기는 처녀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고 맙소사 시집도 안 간 딸이 한밤중에 남자를 방에 데려오다니. 이때 처녀가 말했죠. 아버지 어머니 놀라지 마시고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바깥 출입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전 난생 처음 나들이를 나갔지요. 임금님의 행렬을 구경하러 말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청계천에서 저 선비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보자기가 벗겨지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지요. 그날 밤부터 선비님은 우리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오셨지요. 날이 추워도 폭우가 써더져도 말입니다. 문을 잠그고 냉정히 거절해도 결코 발길을 끊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보지 않고 추운 바깥에서 밤을 지새우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 알아 눕겠지요. 결국 제가 선비님을 죽인 꼴이 되어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선비님은 귀한 양반집 자제입니다. 저는 중인 계급의 딸에 지나지 않고요. 그런데도 선비님은 제게 온갖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제가 따르지 않는다면 하늘이 노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선비님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분은 연세도 많고 형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담에 시집가면 대리 사회를 드릴 생각이었지요. 그래야 살아계실 때는 정성을 다해 모시고 돌아가신 뒤에는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제 뜻과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니 제가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처녀의 부모는 말없이 듣기만 했어요. 심생 역시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저 처녀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할 따름이었죠. 처녀도 그동안 심생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몰래 키워 키워 왔던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심생은 날마다 처녀의 집을 찾아갔어요. 이제는 밤에 몰래 담장을 넘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떳떳이 대문을 통해 들어가 처녀의 방을 찾아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이었어요. 집에 가려는 심생을 처녀가 붙들어 앉히며 말했죠. 낭군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처녀는 옷장에서 옷 한 벌을 꺼내 선비 앞에 내놓았어요. 제가 직접 만든 옷이니 받아주십시오. 심생은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좋은 옷감으로 지은 훌륭한 옷이었어요. 심생은 옷을 보자기에 싸며 말했죠. 고맙소. 집에 가지고 가서 두고두고 입으리다. 그 뒤에도 처녀는 여러 벌의 옷을 지어주었어요. 심생도 이제까지 입어본 적이 없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생은 집에서 그 옷들을 입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이상하게 여기고 꼬칫꼬칫 해물으면 솔직히 대답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심생은 미처 처녀와 있었던 일을 집에 알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양반 집안도 아니고 중인 집안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면 집안이 발칵 뒤집힐 일이었어요. 빨리 처녀와 관계를 끝내라고 꾸질함을 들을 거였죠. 그렇지 않아도 그 즈음 심생의 집에서는 심생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었어요. 벌써 여러 달째 저녁마다 나가 새벽에 들어오기 때문이었죠. 심생은 그때마다 이리저리 친구피계를 댔지만 부모님은 이제 심생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옛말에 밥은 나가서 먹어도 잠은 집에서 자라고 했다. 과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디 그리 돌아다니는 것이냐. 어느 날 심생의 부모는 심생을 불러안 척 훈계를 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길에 오르지 않은 분이 없다. 그런데 네가 공부를 게을리해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려고 하느냐. 당장 보따리를 싸서 절로 들어가거라. 한눈 팔지 말고 과거 공부만 하란 말이다. 심생은 부모님의 명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북한 산성에 있는 절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떠나기 전날 심생은 처녀의 집에 가서 작별 인사를 했죠.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부모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셔야지요. 저는 남구님이 잘되기를 빌겠습니다. 심생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심생은 친구들과 같이 절의 방을 얻어 공부를 시작했죠. 하지만 공부는 잘 되지 않았어요. 책을 펼치면 글자 대신 처녀의 얼굴이 아른거렸거든요. 지금쯤 둔장뿔 아래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하고 있겠지. 심생은 처녀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심생이 절에 머문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하루는 절로 처녀의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심생 선배님을 뵈러 왔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일로 왔느냐? 하인은 심생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저 이때 아가씨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선배님 앞으로 편지를 남기셨지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심생은 하인의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심생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었어요. 봄추위가 아직 매섭습니다. 절에서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지요. 남구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단 하루도 쉴 수가 없군요. 남구님이 떠나신 뒤에 저는 뜻하지 않게 병을 얻었습니다. 병이 너무 깊어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형편입니다. 다만 가슴에 맺힌 한이 세 가지나 있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무남동 여외동 딸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지요. 그래서 이담에 대릴 사위를 얻어 부모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늙은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고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이것이 첫째 한입니다. 여자가 시집가면 천한 종이라 하더라도 남편이 있고 시부모님이 있게 마련이지요. 시부모님이 모르는 며느리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달이 지나도록 남군님 댁의 늙은 여종조차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저는 살아서는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고 죽어서는 발붙일 곳없는 귀신이 되어야 하니 이것이 저의 둘째 한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옷을 지어드리는 것이겠지요. 저는 남군님께 옷을 여러 벌 지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집에서 남군님께 음식 한 번 만들어 대접한 적이 없고 옷 한 번 입혀드린 적이 없지요. 이것이 바로 셋째 한입니다. 남군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아 갑작스레 이별하고 또 병들어 죽게 되다니요. 남군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별의 인사조차 하지 못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이 뿌리 깊은 하늘 어찌 풀겠습니까? 남군님께서는 못나고 천한절을 잊고 부디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큰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심생은 눈물의 앞을 가려 편지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끝내 편지의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고 말았죠. 그렇지만 통곡을 한들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뒤 심생은 글공부를 그만두고 무과시험을 보아 무관이 되었어요. 그리하여 벼슬이 그모랑에 올랐지만 먼저 간 처녀를 그리워하다 끝내 일찍 죽고 말았답니다. 하늘이 점지해준 아가씨 만복 사저 포기 전라북도 남원에 양생이라는 젊은이가 자랐습니다. 양생은 일찍이 부모님을 열고 생활이 넉넉지 않아 만복 사라는 오래된 절 구석방에서 홀로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양생은 가난했지만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누구못지 않은 실력을 쌓고 있었죠. 특히 시를 짓는 솜씨가 뛰어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당신은 나라의 힘이 약해 자주 외적에 쳐들어와 죄없는 백성을 괴롭히던 시절이었어요. 그처럼 나라가 혼란스러운 때여서 실력이 있어도 관리로 나갈 수 없었고 인물이 좋아도 돈이 없으면 혼인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관리를 뽑는 시험도 비리가 많아 힘있는 사람들이 뒤로 거래를 해서 합격자를 제멋대로 정하고 했어요. 실력이 없어도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 관직을 독차지 하게 되자 정작 실력있는 사람들은 관직에 오를 수도 없었죠. 그로 인해 나라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양생은 외로운 마음을 달래려고 달빛을 받으며 배나무 주위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양생의 방 앞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봄이 되어 꽃이 활짝 피자 온뜰이 흰 꽃잎으로 무척 아름다웠죠. 양생은 문득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노래하는 시를 펐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가 진심으로 짝을 만나고자 한다면 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양생은 깜짝 놀라 두리번거렸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죠. 양생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물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저는 고아에 가진 것도 없어 시집오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니가 을 푼신은 외로움이 깊어 내가 사는 하늘까지 울리는 구나. 원래 인간 세계 남녀 간의 일은 상관하지 않는다만 너의 애절한 시를 들으니 도와주고 싶구나. 어? 하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짝을 점지해준다고? 그것이야말로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튿날은 3월 24일로 해마다 그날이 되면 구울의 젊은 남녀들은 저를 찾아 향불을 비우고 소원을 빌었어요. 양생은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날 저녁 예불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법당으로 들어갔죠. 양생은 미리 준비해간 저 포를 소매에서 꺼냈습니다. 저포는 주사위와 비슷하게 생긴 것으로 저포를 던져 높은 숫자가 나오는 쪽이 이기는 저포놀이를 하는데 쓰였습니다. 양생이 부처님 앞에서 저를 한 다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제가 부처님과 저포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지면 부처님께 도움이 되는 일을 할 터이니 만일 부처님께서 지시면 반드시 아름다운 여인을 제짝으로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고는 저포를 던졌는데 양생이 이기게 되었어요. 양생은 또다시 부처님에게 절을 하고 말했죠. 제가 이겼으니 부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 아름다운 인연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제 소원을 저버리지 않으시길 빌겠습니다. 그런 다음 법당의 탁자 밑에 숨었죠. 양생이 한참 동안 숨어 동정을 살피고 있는데 꽃같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법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가씨는 너무나 아름다워 인간세계의 사람같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열 대여섯 살쯤으로 보였고 윤기나는 검은 머리에 단정한 잣대는 오색구름을 타고 내려온다던 달나라 선녀 같았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무슨 일인지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아가씨는 하얀 손으로 향을 태워 향로에 꽂은 뒤 부처님에게 세 번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엎드려 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본래 사는 것이 힘들다지만 제 운명은 참으로 서럽습니다. 그러더니 품속에서 글을 꺼내 읽었죠. 아직 어린 소녀 인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 국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 외놈들이 자주 쳐들어옵니다. 외놈들이 쳐들어왔다고 알리는 봉화가 그칠 날이 없고 싸움도 그칠 날이 없지요. 그리하여 제가 살던 마을에도 외놈들이 쳐들어와 건물을 파괴하고 백성을 약탈하였습니다. 집안 사람들도 피라리 피란을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냃픈 여자의 몸으로 피란을 따라가기가 어려웠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골방에 숨었어요. 저는 숨어 외적들이 집을 뒤지고 약탈하는 소리를 들으며 며칠 동안 있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외적들이 떠나고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제가 외적들을 피해 숨어 있었던 이야기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외적들에게 분명 나쁜 일을 당했을 것이라고 여기셨지요. 부모님은 집안에 체면이 깎였다고 하시며 저에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숨어 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도 없는 산골에서 몸을 숨기고 산지 벌써 3년입니다. 달 밝은 가을 밤과 꽃피는 봄이 와도 마음은 어둡기만 합니다. 제 외로운 마음은 어떻게 위로해야 합니까? 그저 종일 앉아 흘러가는 흰구름을 보고 흐르는 강물 소리를 들으며 쓸쓸한 시간을 보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 좋은 짝을 만나야 하는데 사정이 이러하니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월은 무정하게 흐르고 밤이면 괴로운 마음에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이시여 바라오건데 부디 제가 좋은 짝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가씨는 글을 모두 읽고 난 다음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울음소리가 어찌나 구슬픈지 듣는 사람의 가슴을 후벼파는 듯 했죠. 이를 엿보던 양생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뛰쳐나왔습니다. 아가씨 그만 눈물을 거두십시오. 아가씨는 갑자기 나타난 양생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양생이 법당에 숨어있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양생은 아가씨가 방금 읽은 글을 다시 읽어보았죠. 그러고는 이 아가씨가 부처님이 점지해준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양생이 말했죠. 정령 그대는 누구이시기에 이곳에 홀로 오셨단 말입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군요. 그러자 아가씨가 태어나게 대답했어요. 저도 사람임이 분명하오니 의심을 푸십시오. 당신은 아름다운 짝을 구하고 있는 중이시지요. 저도 외로운 사람이니 굳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양생은 지피는 데가 있었습니다. 아가씨 께서도 하늘의 게시를 받으셨군요. 그러자 아가씨가 오히려 대물었어요. 아니면 제가 어찌 이 시간에 이곳에 혼자 올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만복사는 절의 규모가 줄어들어 찾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스님도 몇 명 뿐이었어요. 절도 수리를 하지 못해 다 쓰러져 가는 건물이 많았습니다. 스님들은 절 한 켠에 옮겨 살고 있어서 법당 앞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낡은 건물만 있었죠. 양생은 그나마 지붕이 온전한 방으로 아가씨를 데리고 갔습니다. 누추한 곳이라 가지 않겠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아가씨는 순순히 따라왔어요. 아름다운 아가씨를 마주하니 양생의 가슴이 두근거렸죠. 아가씨도 양생을 보며 벙긋 웃는 것이 실치 않은 눈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았어요. 아가씨는 눈치가 빠르고 영리해 양생이 하는 이야기를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제법 공부를 한 사람도 대답하기 힘든 질문에도 아가씨는 척척 답했죠. 양생은 아가씨가 교육 잘 받은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처럼 친하게 느껴졌죠. 게다가 두 사람은 하늘이 점지해 준 사이가 아닌가요? 오랫동안 홀로 외롭게 살았던 처지였던지라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졌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동산에 달이 뜨고 달빛이 창을 비추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아가씨가 놀라 물었죠. 밖에 누가 왔느냐? 아가씨 소녀입니다. 방문 앞에는 얌전히 보이는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누군가요? 양생이 묻자 아가씨가 말했죠. 저 아이는 제 시녀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저를 찾아냈군요. 그러고는 반가운 얼굴로 시녀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이곳까지 찾아왔느냐? 평소에는 문 밖에도 나가지 않던 아가씨가 안 보이시길래 혹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되어 찾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러자 아가씨가 웃으며 말했죠. 아무튼 오늘은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는구나. 어서 인사 올리거라. 이분은 나의 짝이 대신 양생이란 분이시다. 시녀가 양생에게 절을 하자 아가씨가 말을 이었어요. 오늘 일은 분명히 하늘과 자비로우신 부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고온 힘을 점지해 주신 것이다. 그동안 짝을 만나지 못해 외롭게 살다가 이분을 만나 백년회로 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다행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비록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러우나 그래도 이렇듯 아름다운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 경사가 아닐 수 없구나. 너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 잔치 음식을 차려 오너라. 그 길로 시녀는 집으로 돌아가 잔치 음식을 준비해 돌아왔어요. 뜰 아래에서 두 사람의 결혼잔치가 열렸을 때는 새벽 2시가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양생이 보니 상에 차려진 음식들은 하나같이 훌륭하고 음식을 담은 그릇 또한 아주 아름다웠어요. 복잡한 그림이나 글씨는 없었지만 사람이 만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양생은 이토록 고급스러운 그릇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술잔 또한 아름답고 술에서도 좋은 향이 나는 것이 아무리 보아도 인간의 물건이 아닌 듯 했죠. 혹시 사람이 아닌지도 몰라 선녀나 여우가 변신한 게 아닐까? 양생은 속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아가씨의 밝고 고운 목소리와 조심스러운 몸가짐은 양생의 의심을 눈녹듯이 사라지게 했어요. 양생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가씨는 양생에게 술을 권하며 시녀에게 술을 권하는 건주가를 한 곡 부르게 했죠. 그리고 양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녀가 아는 것이 많지 않아 옛 노래 몇 곡밖에 알지 못한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만났으니 당신께서 저를 위하여 노래 한 술을 지어주십시오. 양생은 흔쾌히 허락하고 유명한 노래인 만강홍에 새로운 가사를 지어 시녀에게 부르게 하였어요. 양생의 노래를 듣고 아가씨가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진직에 당신을 만나지 못한 것이 못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늘의 도움으로 이렇게 만났으니 당신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당신을 받들겠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저를 버리신다면 저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습니다. 양생은 아가씨의 말이 고맙기도 하고 가슴 뿌듯하기도 했어요. 그대의 사랑을 어찌 저버릴 수 있겠어. 양생은 꿈이 아닐까 걱정스러웠죠. 아가씨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릴까 봐 불안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 마을에서 닭이 회치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오고 먼둥이 트기 시작했어요. 아가씨가 시녀에게 말했죠. 너는 그만 돌아가거라. 시녀는 인사를 하고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아가씨가 말을 이었어요.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인연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서방님을 모시고 저의 집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양생은 기꺼이 아가씨의 손을 잡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지날 때 갑자기 개들이 짖기 시작했어요. 양생은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개들이 양생을 보고 짖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이상한 일이네. 길에도 하나 둘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아가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듯 양생에게 이렇게 물었죠. 정가 이른 새벽에 혼자 어디 다녀오는 거요? 양생은 사람들이 아가씨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으면서 대답했죠. 어제 저녁에 크게 치하여 만복 사이에 있다가 옛날 친구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양생과 아가씨는 깊은 숲을 헤치고 한참을 걸었어요. 그곳은 인적이었고 이슬이 발을 흠뻑 적시는 산길이었죠. 양생은 의아한 생각이 들어 머물렀습니다. 당신 사는 곳이 왜 이렇게 왕냥하오. 노처녀의 거처가 이렇지요. 아가씨는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렇게 둘이 함께 걷는 사이 개녕동이란 곳에 도착했습니다. 들판에는 쑥이 가득 나 있었고 아담하고 고운 집 한 채가 있었어요. 아가씨는 양생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죠. 작고 소박했지만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곧 시녀가 밥상을 차려왔어요. 그렇게 양생은 그곳에서 사흘 동안 아가씨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늑한 집에서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곳의 사흘은 인간 세계의 3년에 해당합니다. 당신은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으니 인간 세계로 돌아가 하던 일을 돌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요? 그러자 아가씨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저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겨 잠시 시간을 얻어 서방님을 만났던 것이지요. 양생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우리가 만나 부부가 되어 백년 해로 하기로 약속해놓고 갑자기 떠나버리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러자 아가씨가 고개를 저었죠.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다르니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서방님과 지냈던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 하겠습니다. 양생은 아가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럴 순 없어. 이대로 당신을 보낼 수는 없어. 하지만 아가씨는 단호한 얼굴로 말했죠. 저는 저승의 사람이니 저와 함께 있으면 서방님도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연히 결혼한 사이인데 아무 죄도 없는 서방님을 죽게 나둘 줄 수는 없지요. 아쉬워도 이만 떠나셔야 합니다. 아가씨는 슬픔에 겨워 말을 잊지 못했어요. 양생은 아무리 안 된다고 버텨봐야 아가씨만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소. 당신도 때로 이곳을 떠나겠소. 그렇게 두 사람은 한동안 목 놓아 울었어요. 아가씨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시녀를 불러 이별의 잔치상을 자리게 했죠. 못다한 사랑은 다음 생에서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아가씨가 양생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곳이 비록 인간 세계는 아니지만 사는 모습은 인간 세계와 별반 다르지 않지요. 떠나시기 전 이웃 친척들을 만나고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아가씨는 시녀를 시켜 친척과 이웃의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얼마 뒤 연락을 받은 손님들이 들어오는데 모두 꽃같이 아름다운 여인들이었죠. 그날 초대된 정씨, 오씨, 김씨, 유씨 성을 가진 여인들은 모두 좋은 집안의 딸들로 성격이 온순하고 학문에 능하고 시를 쓰고 없는 것도 잘했습니다. 양생이 아가씨에게 물었어요. 저 여인들도 이승의 사람이 아니요? 그러자 아가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습니다. 모두 외적에게 화를 당하거나 일찍 병이 들어 시집도 못 가고 이승을 하직한 가엾은 사람들이지요. 저와 처지가 비슷해 서로 친하게 지냈답니다. 즐겁게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다가 흥이 나자 서로 일어나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술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된 것이었죠. 아가씨는 은술잔 한 벌을 내어 양생에게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보련사라는 절에 갈 것입니다. 당신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바라건대 보련사 가는 길에서 기다리셨다가 부모님을 함께 배워주시겠습니까? 물론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음날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어요. 양생은 개념동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죠. 아가씨가 그리워 자꾸 뒤를 돌아봤지만 보이는 것은 쓸쓸한 불바쁜 그가 살던 집은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양생은 지난 일들이 꿈만 같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양생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총각 3년 동안 어디에 가 있었나 우리는 자네가 한동안 보이지 않아 큰일이라도 당한 줄 알았네. 양생은 아가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습니다. 또한 아가씨와 지낸 날들이 정말 있었던 일인지 궁금했죠. 그래서 양생은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다음날 양생은 아가씨 말대로 은잔을 들고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 서 있었어요. 그러자 그러자 많은 사람들과 술에 말이 행렬을 이루며 지나갔죠. 그 중 한 하인이 길가에서 은잔을 들고 서 있는 양생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보고했습니다. 마님 아가씨 장례 때 관 속에 같이 묻었던 은잔을 누가 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저 서생이 은잔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서인이 독특히 보았습니다. 주인이 곧 말을 멈추고 양생에게 다가갔죠. 양생이 들고 있는 것은 딸을 묻을 때 함께 넣은 은잔이 틀림없었어요. 여보게 손에 들고 있는 은잔은 어디서 난 것인가 양생은 사실대로 대답했죠. 제 아내가 되는 사람이 사랑의 선물로 준 것입니다. 주인은 기가 막혔어요. 자네 자림새를 보아하니 남의 무덤을 터는 도둑처럼 보이지는 않네. 그 술자는 내 딸과 함께 묻은 물건이라네. 그러자 양생이 공손히 대답했죠. 저도 그런 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아가씨를 만나게 된 일과 오늘 은잔을 가지고 만나기로 한 약속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주인은 한참이나 멍하니 있던 입을 열었죠. 내 일찍이 발자 불에 가요. 하나뿐인 딸을 외구들이 쳐들어와 잃어버렸다네. 난리 통이라 정식으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개념사 옆에 묻었지. 이제야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포련사에서 음식이나 베풀가에서 가는 길일세. 자네가 정말 그 약속대로 하려거든 내 딸과 함께 오게나. 그러고는 먼저 절로 떠났어요. 양생이 홀로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한 시간이 되자 아가씨가 시녀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양생과 아가씨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잡고 포련사로 향했어요. 아가씨는 포련사에 들어가자마자 부처님에게 연불을 하고 곧 흰 장마관으로 들어갔죠. 스님들과 친척들 누구도 아가씨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양생만 아가씨를 볼 수 있었어요. 함께 진지 드시지요. 양생은 아가씨의 말을 아가씨의 부모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그럼 함께 밥이나 들게 아가씨의 부모는 이상하게 여기면서 이 모습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수저 소리가 달그락 달그락 났어요. 사람들은 크게 놀라며 그제야 양생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날 밤 휘장 안에 이불과 베개를 넣어 신빵을 차린 다음 양생과 아가씨가 함께 자게 하였는데 밤중이 되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소리가 끊어지고 는 했어요. 아가씨가 양생에게 말했죠. 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긴 시간 잡초가 무성한 들판에 묻혀 있어 외로웠습니다. 부처님의 도움으로 당신을 만나 사랑을 얻었으니 평생 곁에서 모시며 아내의 도리를 다하고 싶지만 저는 이미 죽은 몸이고 당신은 인간세계의 사람이니 헤어져야 숙명은 막을 수가 없지요. 이제 저는 저승길로 떠나야 합니다. 이제 헤어지면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할 수가 없으니 서러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가씨는 말을 끝내고 슬피 흐느켰어요. 아가씨의 울음소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렸죠. 이윽구 영혼이 밖으로 나가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아가씨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목소리만 은은히 들려왔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해져 갔죠. 아가씨의 부모도 아가씨와 양생의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양생 또한 아내가 사람이 아닌 귀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죠. 양생과 아가씨의 부모는 머리를 맞대고 함께 울었어요. 아가씨의 부모가 양생에게 말했죠. 은자는 자네의 뜻에 맡기겠네 그리고 내 딸이 지니고 있던 밥과 하이는 자네가 거두고 앞으로도 내 딸을 잊지 말아주게 이튿날 양생이 고기와 소를 준비해 아가씨와 살았던 곳으로 가니 새 무덤이 있었어요 양생은 음식을 차려놓고 지전을 불사르며 주문을 지어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요 당신은 성격이 온순하고 아름다우며 학문도 높았소 그런데 난리를 겪어 그만 외적을 만나 목숨을 잃었구려 황량한 쑥밭에 몸을 의지하고 피는 꽃 돋는 달에 마음만이 슬프 지난밤에 당신을 만나 기쁨을 얻었으니 비록 사는 곳이 다르다 할 것이나 부부의 즐거움을 당신과 함께하였구려 장차 백년을 함께하려 했더니 어찌 하루 저녁의 기쁨으로 이별이 닥칠 줄이야 니 알았겠소 고온님이여 그대는 이제 전국으로 가서 아름답게 살 것이지만 나는 이 땅에 남아 하늘이 아득하여 그대를 볼 길이 엎구려 그대가 떠났다고는 하나 마음은 내게 길이 남을 것이니 잠시라도 그대의 고온 모습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비록 서로 세상이 다르긴 하지만 이 글을 듣고 당신의 마음 또한 나와 같을 것이라 믿겠소 이후에도 양생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집과 밭을 모두 팔아서 저녁마다 젤을 올리고 음식을 바쳤어요 그러자 어느 날 하늘에서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당신의 은덕을 입어 저는 이제 다른 나라 남자의 몸을 받아 태어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이가 멀다고 하지만 당신의 두터운 사랑을 얻지 있겠어요 이제 당신도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속세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 양생은 다시 혼인을 하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면서 살았어요 양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뒷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